어?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저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 커피요? 네. 어? 부동산 DJ 유튜브에 댓글 담면 커피, 스타벅스 커피 꽁짜로 주는데 그거 먹으러 가세요? 정말요? 가죠. 네, 여러분은 지금 한지원군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유튜브 새 단장을 해서 이렇게 부디님과 함께하는 거고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시잖아요. 몇십 년간. 그렇죠? 주변의 전문가들 보면 한 대표님께 한 소장님께 배웠다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정말이요? 어, 진짜로. 뭘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오래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시면서 또 명실상부 최고의 진짜 전문가로. 그런데 지금은 부디예요, 그냥. 부디님께 여러분 많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56-6961, 0256-6961번이고요. 문자 010-8964-7750번으로 남겨주시고. 이메일은요. 매드갭이네요. M-A-D-G-A-P. 네이버 메일로도 자세하게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이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승무원이세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승무원 아니, 승무원이신 것 같아서, 직업이. 아, 그런 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성이 들으니까 이 소음을 했을 때 고생이 좀 들은 거라고.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받으셔서 너무 예쁘게 받아주셔서. 네,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어떤 점 궁금하신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디님이 또 지도도 찾아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구로에 연예인, 현대 연예인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X같이 말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팔지 말지 그대로 갖고 있을지 고민이신 거예요. 그럼 보유를 하시면서 여기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거주는 아니에요.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를 주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럼 투자 목적이 조금 더 크시구나, 그죠? 네, 맞아요. 네. 왜 근데 부디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다 안 해? 나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조금 일단 넘겨드릴게요. 이거 근데 왜 팔까도 생각 중이신 거예요? 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흐르고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러시구나. 사람이 안 나오네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저는 이제 궁금한 점 다 챙겼고 부디님께 넘겨드릴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현대 연예인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자, 여기 차량기지가 있고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인데 구일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역세권 아니지만. 근데 여기가 이쪽에 그 구로주공 아파트, 구로주공 아파트 이쪽 라인이 지금 전부 다 재건축 진행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들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구로 이 철도 차량기지가 이게 사실은 이쪽 지역에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전을 하는 걸로 확장이 됐잖아요. 광명으로.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반대도 있고 해서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보다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이쪽 정말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던 아파트인데 사실 이 아파트도 가격 많이 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 비하면은 최근 4, 5년 동안에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구로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있고 이 연예인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밀안전진단에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연예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대지 지분이 낮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게 사업성이 없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종상약을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영적률이 높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고 어차피 저는 이쪽 라인은 전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 세 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세? 전세 주고 계세요? 네. 전세 주고 있습니다. 어. 전세 주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다시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이쪽 지역도 안 오르던 지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4, 5년 동안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많이 올랐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더 크냐.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끝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으로의 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지역이에요. 지금 뭐 여기 옮겨가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재건축도 뭐 진행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서 뭐 차량기지 이전하고 하게 되면은.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거를 판고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돈을 더 보태서 다른 거를 속도해야 될 건지. 아니면 궁금해서는 제가 돈은 여유가 오늘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가져있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 원료자금으로는 제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려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봐라. 시장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재개발,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액이 많이, 돈이 많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대표님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2억 정도요. 2억 정도면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거든요. 그럼 그런 재개발 지역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공부를 해보셔요. 그런 어떻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대상은 서울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지역들 중에서 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좀 내려졌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방문하면 되는 겁니까? 방문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고 문자도 주세요. 주실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보유해라라는 결론이었고 2억 정도라고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함께 재개발 쪽으로 좀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응. 말투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렇죠? 예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생방보다 좋은 게 조금 더 상담 시간으로 더 쓸 수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요즘에 재개발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님. 재개발도 있고 부디님이구나. 부디님. 재개발도 있고 이제 당선인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건축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면 됩니다. 둘 다? 둘 다 하면 됩니다. 둘 다? 돈 많으면 재건축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점점 앞으로 시장은요. 점점 이 차별화가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4년 동안 오를 이유가 없는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격차가 갭이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재건축 어디든 투자하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건축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지역을 잘 살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재개발도 역시 지금의 하나의 화두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도심의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해답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단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택해서 들어갈까? 그게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하면 된다. 돈 많으면 재건축하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재개발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돈 없으면 재개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쪽은 조금 더 투자금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아파트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역 선택은 참 중요하다 라는 걸 강조해 주셨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실 때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 고민 중이실 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